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교도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교도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단이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우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내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는데요 이제 2018년입니다 2017년은 돌아오질 않죠 우리는 방금 전에 지난 2017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2018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각 성과 각 마을로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주님 구원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적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원 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즉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떠세요? 신앙생활하는 게 쉬우세요? 좀 어려우십니까? 어렵죠?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을 주기보다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유대교에서 들었을 때보다 훨씬 구원 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꾸 혼을 내니까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올바른 건 줄 알았더니 저렇게 했다가는 구원 못 받겠구나 도대체 누가 구원 받지? 이러다가 구원 반사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적음은 적다 많음이 많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다 많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먼저 대답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 받는 사람이 실제로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적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때려치지 말라는 거죠 성도님들 내년 올해 피워가 불편한 삶 자유로운 영혼인데 교회가 불편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렇게 불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없네요 아무도 아무도 생각 안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불편한 거 하면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미리 겁먹지 말고 못할 거라고 단정하지 말고 어차피 해봤다 난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당시에 좁은 문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성벽에 큰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동의 틈이 열고 해가 지면 닫습니다 왜냐하면 적에 침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급하게 오고 가는 사람을 위해서 큰 성문 밑에 보면 쪽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긴급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주는 곳이죠 이 좁은 문이 바로 그 곳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사적지에 가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숙여야만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넓은 문, 편안한 삶이 아니라 좁은 문, 불편한 삶을 지향할 때에 구원 받는데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충대충 하지 말고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애쓰라는 거죠 우리가 작심을 하고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좀 불편한 삶을 각오하는 것 내 영혼이 구원 받는 것 위해서 이쯤은 내가 해보리라 그런 각오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또 들겠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면 누가 도대체 구원 받겠습니까? 라고 의문이 들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9절과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전자로서 먼저덜자가 있고 먼저덜자로서 나중전자가 있느니라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생각할 땐 구원 받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지 근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되게 되면 동서남북 열방에서 구원 받는 자리 속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년에 올해 불편한 삶을 추구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류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보다 훨씬 더 불편하게 신앙생활하며 자기의 몸을 복종시켜 주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너무나 편리하게 생활하다가 조금 불편해지고 조금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든 바에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불편하게 고난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열방 가운데 동서남북에서 다 몰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죠 누가 구원 받겠어라고 하겠지만 그런 구원 받는 자들이 열방 가운데 곳곳에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는 굉장히 지금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함을 육체의 자유함으로 사용하지 말고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로로 타는 자 즉 우리를 겸손히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는 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죠 내 죄책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방향성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는 거죠 주님이 걸으셨던 길이 좁은 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가지밭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가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편안한 길 넓은 길을 택하지 말고 신앙생활의 본질을 찾아가기 위한 애쓰음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가시밭 길을 택하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올해 주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 아멘 우리 성대님들이 주 안에서 좀 불편하지만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결단 소원문 드렸죠 거기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 보시면서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영상 띄워주시고요 자유롭게 또 음악과 함께 기도도 하시고 또 결단의 기도문도 쓰시고 또 신앙생활의 다짐들도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